미국 범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인트 피터스 대학 박형아 범죄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그 안 본 사이에 정말 미국 곳곳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총격 사건이 지난 5월 한 달간 뉴욕 버팔로에서 특히나 가장 안타까운 건 텍사스 에서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 됐던 사건들 이런 총기 난사 사건 이거는 미국에서 진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텍사스 초등학교 사건이 샌디욱 사건에 딱 10년 후에 발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총기 난사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건들이 갖고 있는 미국 내에서 의미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팔로 사건부터 좀 볼까요 네. 버팔로 사건. 버팔로 사건은 페이튼 젠드론이라고 하는 18살 네. 남자입니다. 백인 남자가. 네. 18살 진짜 고등학생.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을 18살은 좀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주가 이번에 통과를 시켰어요. 21세로. 네. 이 버팔로 용의자가 사용했던 AR-15 소총이죠. 그거를 21세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약간 소일코 외양감 고친 느낌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고치면 어디입니까? 아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쨌든 18살에 그 총을 사가지고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한 10명이 사망했고요. 그렇죠. 한 11명의 사상자 중에 11명은 흑인이었고 12명은 백인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거기 가면서 이제 전술 헬멧을 썼어요. 여기에 카메라도 달려있고 이야. 그거는 진짜 뭘 중계를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 뭐 소총도 들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거기에 진입을 했었고 그렇구나.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또 하고 있었고 SNS를 통해서? 네. 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지금 모방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방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데 텍사스 사건 이후에도 그래서 모방 범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 2019년도에 발생됐던 사건을 모방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중계했었죠. 네. 네. 정부가 이제 그때는 이제 29살 된 브랜트 테런트라고 하는 뉴질랜드 남성인데 그분이 아 그 사람이 그 이슬람 사원 두 곳에 총기를 난사해서 그때는 51명이 죽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페이스북 라이브로 다 한 17분 정도 실시간 중계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그 혐오 범죄라고 하면 좀 밝히기가 어렵다. 그 사람의 범위 그다음에 혐오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밝히기가 좀 어려워서 처벌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명백하게 법할로 사건이요? 네. 총기에 이제 N월드를 이렇게 써 있었고 그리고 또 백인 점원을 만났어요. 그 안에서. 네. 그런데 백인 점원에게는 오 쏘리. 그러고서는 또 다른 사람 이제 흑인을 겨냥해서 아 백인은 그냥 지나치고 완전히 겨냥한 사건이네요. 흑인을. 네. 백인은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 정말 완전히 백인 우월주의로 완전히 이제 거의 세뇌되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대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 이론이요? The Great Replacement라고 하는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음모론인데 2011년도에 프랑스 인종주의 작가 르너 깨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유럽에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무슬림에서 오는 많은 이제 이민자들이 있으니까 거의 유럽은 그렇게 많죠. 그 이민자들로 인해서 이제 백인들의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이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 사회가 다 이제 이런 이민자들로 대체될 것이다. 백인들은 이제 줄어들고 사라지고 네. 백인들은 이제 도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산율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그 이민 온 이민자들은 훨씬 백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낫잖아요. 백인들은 점점 더 안 낫는지 그런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는 뭐 이제 미국까지도 이게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이것을 따르는 추정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백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음모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위협이 될 위협을 받을까라는 두려움. 네. 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제 노동자들이 더 아이들도 많이 낫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점점 더 직장도 못 갖게 되고 아이들도 점점 덜 낫고. 안 낫고. 이래서 결국에는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뭐 정계에 진출하기도 하고 사회 지도층으로 막 진출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럼 아무래도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죠. 프라이어티가 못 된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이민자들로 다 대체될 것이다. 그걸 대체이론이라고 하는군요. 네. 네. 대체가 되고 이제 우리는 점점 밀려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음모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삐뚤어진 발상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그러면 그 법할로 용의자가 그런 대체이론에 우선은 되게 신봉자였던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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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구글 닭에 굉장히 많은 분량에 몇백 페이지 분량에 자기의 그 생각을 쭉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종을 이루는 그 이론이 이제 백인 우월주의고 그 백인 우월주의를 더 뒷받침하는 그리고 자기가 이런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정당성을 거기다 표현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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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대체이론 이런 것들을 신봉하고 그걸에 휩싸여서 결국은 흑인을 겨냥한 총기 사건을 벌인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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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면은 자기네 집에서 여기 사건 현장까지 약 한 320km 이상을. 맞아요. 버팔로는 완전 뉴욕주 북쪽에 있거든요. 끝에 그 캐나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약간 뉴욕주 남쪽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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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리가 300km. 와. 그 왜 굳이 버팔로까지 가서 그랬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 경찰이 아니시니까. 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으로 운전을 해서 갈 정도.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피톤주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무나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하겠어요. 음모론의 위험성이 그런 것에 있는 거죠. 그것을 자기들 믿는 것이고.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의사당도 사람들이 다들 쳐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위법성에 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텍사스주에서 이제 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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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도 역시나 총기 낳은 사건인데 그것도 인종혐오 범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요. 그렇게 보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6살 된 제레미 테론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22구경 장총을 가지고 현장에 있었던 7명을 향해서 총격을 가해서 그중에 3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한 2년 전에 아시아인 남성하고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아시안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강박 좀 비슷한 피해 망상.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하필이면 그 직장에서 에이션 상사가 있었는데 언어폭력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직장에서 해고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건돼 애시안을 타깃으로 한 혐오 범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수사 중이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 총격 장면이 감시 카메라 찍힌 게 많이 공개가 돼가지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 총을 쏘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죠. 그런 사건이었고 이것도 역시 어떤 인종차별적인 범죄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얼마나 잘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텍사스죠.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여기는 인종차별이다라는 얘기도 어디 나오기 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남미 계통 인구들 거기 많이 살고 있고. 네. 어차피. 학교 내에도 그런 아이들이 주로 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니냐라고 말은 나오지만 증거는 없는 거죠. 사실 여기는. 네.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혐오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왕따 내지는 블링에서 온 피해의식이 오랫동안 축적돼 있다가 그것이 분노로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샌디옥 사건하고 많이 유사해요. 그렇죠. 집에서의 분노를 표출하는 의미에서. 그때도 어머니를 살해했죠. 먼저.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살해한 건데 이번에도 할머니를. 네. 처음에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오고는 했었는데 다행히. 네. 돌아가시지 않았었고. 네. 그냥 상처를 입으신 걸로 끝났지만.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약간 좀 마약 쪽에. 아. 약물 중도 있으셨구나. 네. 있어서 어머니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할머니하고 있는 게 좋겠다. 한 몇 달 안 됐대요. 할머니의 집으로 온 지가 몇 달 안 됐고. 아. 진짜요. 그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계속 이제 말을 좀 더듬었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학생들로부터 좀 따돌림을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엄마하고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불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좀 있게 됐는데 아무래도 말도 더듬고 좀 뭐 이제 사회 적응도 학교의 생활에 잘 적응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제대로 못하고 아마 중간에 제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졸업을 못했군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뭐 학교 문제로 다퉜다. 아니다. 전화 비용을 많이 사용해서 다퉜다. 또 그 옆에 할아버지는 아니다 다툰 적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홧김에 우발적인 사건 아니었냐. 처음에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좀 계획적이었다는 그런 문서 같은 게 좀 공개가 됐죠. 그 사람이 나는 오늘 뭘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할머니하고의 다툼이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 이전부터 어떤 그 내적으로 계속 차 있었던 그 분노를 어떻게든 표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타났죠.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집단 따돌림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없고 있어봐야 몇몇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과목하고 그랬던 것으로 이제 친구들은 주변에 직장 동료나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SNS를 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전혀 모르는 여자하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그 여자도 이 친구를 전혀 몰라요. 이 친구도 그 여자를 전혀 모르지만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래서 뭐 죽이고 싶다. 나는 지금 I'm about you. 이런 얘기를 해요. About you. What?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about you.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에서 물어봤겠죠. 그렇죠. About what? 이렇게 물으니까. I will tell you before 1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I got a lit secret. I want to tell you.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마 air out. 나 지금 이제 출동한다. 이제 9시 16분이었고요. 굉장히 계획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이미 이제 그 어떤 할머니로 인해서 뭐 다툼으로 인해서 격발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나는 이렇게 한 번 할 거야. 초등학생들도 다 믿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증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 대한 증오. 증오가. 계속 오래 당하면서 거기에 이제 피해를 당해오다 보니까 그런 학교라는 세계 그리고 또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을 향해서 이게 뭘 정확하게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불만이라면 분명히 자기가 다녔던 학교를 갔었어야 되는 건데 엉뚱한 초등학교를 가서 했다는 부분도 조금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거는 뭐 좀 다르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이 사건에서 또 이제 경찰의 대응 문제가 또 많이 태도가 됐었죠. 그렇죠.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렇죠. 너무 잘하시죠. 경찰. 전직 견찰로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80분 동안을 복도에만 서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학교에 경비원도 있었고 물론 경비원은 순간적으로 그 상황 파악이 전체적으로 잘 안 돼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도에 따르면 그 친구가 어느 차 뒤에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쳤다. 그리고 또 저쪽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오인을 하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치퍼폴리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이제 경찰관 부하들을 데리고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몇 분 만에 출동을 했다고 하던데 이미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서 제압을 하든지 작전을 펼쳐야 되는지 급박한 상황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쭉 봤더니 나중에 그 치퍼폴리스가 하는 이야기가 911에 아이들이 계속 신고를 했잖아요. 여기 뭐가 있고 아직도 사람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뭐 이런 계속 살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911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공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퍼폴리스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 아닙니까? 아니면 실제로 몰랐어도 실제로 모를 수가 없는 몰랐어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만약에 정말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은 없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가 없고 그냥 범인 한 사람만 거기에 있었다. 이미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고 더 이상 피해자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오퍼레이션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치퍼폴리스가 어떻게 그 상황 자체를 전체적인 상황을 왜 공유를 못했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그러네요. 그것도. 네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개인의 판단의 부재, 판단 미스, 판단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스템의 부재의 문제인 거죠. 시스템의 문제였다. 저희 한국이든 어디든 어느 나라든 무슨 오퍼레이션을 만약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 소방관 할 것 없이 모든 거기에 출동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문맹 컨트롤 타워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 내도.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그거는 그러면. 텍사스가 그렇게 총기가 살벌한 곳인데도 경찰이 그 정도까지 안 되면 그거를 너무 안일한 거죠. 네. 그 법활로 사건이었나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9.1.1을 전화했는데 속삭인다고 전화를 끊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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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속삭여야지 그러면 큰 소리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결국 그런 일이 맞습니다. 해고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12 신고 한국에서 112 신고를 하는 경우도 보면 신고 접수된 전화에 80% 내지 90%가 장난 전화이거나 오류 전화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너무 졌다 보면 응대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항상 모든 전화를 받을 때마다 100% 내가 경계태세 내지는 초미의 어떤 이거 잘 대응을 해야 되겠어라고 긴장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것은 계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실수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한 오퍼레이터의 실수가 아닌 그런 것들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9.1에 그렇게 많이 신고가 됐는데 그래도 전달이 안 된다는 게 현장 지휘관에게 그 사실이 전파되지 않고 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희생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연이어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늘 그렇듯이 이런 총기 사건이 나면 이제 의회와 정치계에서 또 목소리가 나옵니다.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참 얘기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게 늘 관례였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얘기가 나왔고 의회에서는 이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미국 국민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번에도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결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전 당시에 왕당파와 그다음에 이쪽 훈센 총리파 총리파와 왕당파가 서로 시가전을 벌이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전부 다 총도 가지고 있고 집에 다 총기도 숨기고 있고 그랬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일제 신고기가 잦은 신고기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법안 무기들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불법 총기 무기 신고의 달 이런 거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진 신고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미국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는 우리 모두 다 총을 안 가지는 거야. 그러면 너무 시골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 상대방도 총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두가 다 총을 안 가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수정허법 2조 때문에 안 되고요. 수정허법 2조는 이제 민병대가 자위적으로 자기 마을을 그리고 다른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가질 수 있고 이 총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수정허법 2조인데. 그렇죠. 이게 1791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거의 미국이 세워질 때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독립전쟁 이후에 그러면 지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서부 영화 보듯이 그때는 그냥 총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동네를 지켜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갑자기 무슨.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때는 인디언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어쨌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도 사실은 캔서스라든지 저도 이제 캔서스에 제가 잠깐 근무를 했었지만 거기도 보면 집이 한참 떨어져 있어요. 집과 집 사이가 몇 마일씩 떨어져 있고 그 사이는 전부 다 옥수수 받치고 막 이러니까 사실 그런 데는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바로 와서 나를 보호해 주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시골 내지는 룰럴 에리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총기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그러면 규제라도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총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규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전미 총기협회가 있잖아요. 너무나 막강한 로비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라고 보통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회원이 한 500만 정도 되고요. 연간 예산이 2억 5천만 달러. 2억 5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계산이 안 됩니다. 아무튼 3천억이 넘어가는 돈을 연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2016년도에만 400만 달러를 지출을 했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로비의 힘이죠. 이게 거의 다라고 봅니다. 트렁크 전 대통령 할 때 같은 경우는 3천만 달러를 로비로 로비 작업을 했죠. 진짜요?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NRA가 그 사람들의 뒷배다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NRA의 어떤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생각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는 정치 자금도 못 받는 것이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치 자금을 못 받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로비를 받은 다른 정치인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돕대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예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화당 의원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어찌 보면 또 나름대로 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충분히 이유를 될 만한 어떤 이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런 것들을 또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맞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하원에서는 이게 이제 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탄창도 몇 개로 제한하자 이런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는 있으나 그게 상원에서 통과될 리는 없는 거고요.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뭐 끝으로 어떻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으세요 결론이 있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렇죠.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또 통과를 하려면 일단 상원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00명의 상원의원들 중에 60명 이상이 찬정을 했을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60명의 종교수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 스스로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누군가가 또 계속 24시간씩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무산되버리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너무나 직결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한인 커뮤니티들도 또 어찌 보면 또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 또 속해 있는 또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또 생각들이 또 다르실 테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번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건 거의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근데 이렇게 연방 차원에서 되지 않으면 사실 큰 힘이 없거든요. 뉴욕주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1세로 상향 조종은 했으나 다른 주에서 18세에 구입해서 갖고 들어오는 총은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얘기까지 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길어지긴 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들의 60% 이상이 불법 무기입니다. 합법적으로 아무리 뭘 이것을 규제를 강화를 하고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무용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35%는 합법적으로 구입된 총이지만 내 총이 아닌 다른 사람 총을 가족이나 누구의 총을 가져다가 그러면 결국 5%의 총기만이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소지가 된 합법적으로 획득이 된 총기를 사용해서 범죄에 사용이 된다.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하면 규제를 백날 해봐야 그러니까요.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이 부분은 단속의 부분 그리고 경찰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긴 하지만 정신건강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SNS를 사용한다든지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힌트들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서 내지는 실시간으로 어느 곳을 예측을 해서 내지는 범죄자를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버파루 사건도 그렇고 텍사스 초등학교 사건도 그렇고 다 SNS 통해서 예고가 된 상황이고 실시간 중계가 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허점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리 정치인들이 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들 나오지 않을 것만 같고 미국은 전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고 선진국이라고는 하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정말 집단으로 이 총기 난사에 희생이 되고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없죠.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미국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민들이 얼만큼 이것을 좀 심각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약간 의문이기는 해요. 다른 나라도 이런가?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은데? 그렇다면 분명히 본인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음번에 네.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범죄 이야기는 최근에 발생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봤고요. 물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사건이고요. 이렇게 짚어서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점을 늘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거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 박형아 범죄학 교수님이었습니다.